정말 20년 동안 침티던 강단에 다시 서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늘 두려워하셨던 거 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retired 목사로서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청해 주시고 또 우리 장모님들 기꺼이 강단을 쉐어해 주시고 또 우리 신 목사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 또 새롭게 임직하고 또 하는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청해요 저한테 와서 좀 축사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볼더 한인교회에 새 목사님이 또 취임을 하세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청을 받아서 또 볼더에 가게 됐는데 제가 오늘 무려 두 탕을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밥 안 먹고 간다고 또 속 좁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What if this is my last time to preach?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preach? 이 마지막 강단이라면 뭘 할까? 이전에는 그게 그냥 마음가짐이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그런 마음이 비장하게 들었어요 Today is really like what if I can preach only once for your life? What should I preach? 뭘 해야 될까? 66권의 성경에 온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오늘 어떤 본문을 정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 2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신목사님과 우리 여러 교우들, 지도자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2기 사역을 How should we minister to this community and to the world? What kind of attitude? What kind of principle?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제가 I'm going to take this three directions Number one is what is it? 우리가 무엇이냐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How should we do it?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은 Why do we do it?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이 무엇이냐 What principle should you hold on to for the second term, the ministry? 저는 그게 딱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삶의 내용 What is it? 성소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A life entering the holy places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쉽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뭉뚱그려 말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한국말은 굉장히 감소적, 서정적이라면 Korean is very emotional and poetic하다고 하면 영어는 굉장히 analytic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성은 있지만 그래서 한국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그래 맞아 우리 다 성소로 나가야 돼 라고 할 때 그런데 그럼 도대체 성소로 나아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What is the specific lesson that we enter into the holy place?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성소로 나아간다는 것 사실 여러분들이 오, 오케이, 러드 목사님 저한테 GPS 코드 하나 주세요 그럼 제가 성소로 갈게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주소 주세요 그런데 주소가 어디 있고 GPS 코드가 어디 있냐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성소로 나아간다는 게 뭐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아, 성소로 나아간다는 것 A life that enter holy place means living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모든 피조무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뭐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예배의 삶을 사는 거죠 아, 그렇다면 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것이구나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Have another question What does it mean that we live a life of worship everyday? 말 예배를 드리는 거 오, 자, 이제 임내기도 하고 성경 배우고 찬송 이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이 질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전한 것처럼 한국말은 감성적으로 서정적으로 풍요로운 말이기 때문에 때로는 분석적인 면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라고 할 때 그 성소가 무엇이냐 어디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영어성경을 보면 이 성소라는 것이 단수 개념이 아니라 복수 개념으로 써 있어요 Holy Places 성소들로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는 것인가 사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소라는 단수를 쓴 게 아니라 싱귤러가 아니라 복수형 Holy Places라고 쓴 거는 사실 여러분이 성전을 떠올려 보시면 알아요 성전은 많은 막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밖이 있고 There is outside of the temple and inside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 거기는 이방인의 뜻이 있어요 There are places that only Gentiles can enter 그럼 또 들어가면 유대인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여자의 뜻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At the very center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Holy Place 그러면 지성소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성소라는 것은 한 장소가 아니라 성소들이라는 지금 이 성전의 모든 막들이 허물어진 상태다 There is no more boundaries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성소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인 거예요 It's not a place but it's a condition of openness God opened 하나님의 임재에 모든 것을 다 열어두셨다 여러분 바울이 빌리뽀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럼 우리는 We are citizens of not United States merely But we are citizens of God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여러분도 고린도 전설 5장에 보면 고린도 전설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renewed identity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identity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고린도 전설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You are ambassadors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를 했다 그리스도의 대사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가면 미국의 대사관을 들어가죠 그러면 그 미국의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대사관은 어느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죠 그렇죠 You are so smart 그런데 일부는 잘 못하더라고요 That's right The ambassadors The embassy in Korea United States embassy Even though it's in Korea Once you enter into it That place is governed by United States of the law 미국의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You are the ambassadors 그럼 여러분이 간 곳은 거기가 어디예요? Your home is embassy 하나님의 대사관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의 통치를 받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장소는 이게 교회라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산다 성소의 삶을 산다 성소로 나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2기 사역을 시작하는 뉴라이프 아니 오늘도 이 전을 나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예요? 나는 예배의 삶 Your worship is not just limited in here, in this place But wherever you go, that's where you should worship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장소 저는 뉴라이프 교회가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2기에 걸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Okay Something that we hold on to We live, we should live a life entering the holy places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세컨드 퀘스션이 뭐죠? How do we do it?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자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요 20, 우리 22절, 22절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자 we're going to read 20 to together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 영어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Let us draw near draw near to the holy place 나간다는 같은 말을 이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 본문에서는요 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예배 삶을 산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한국말 성경은 뭉뚱그려서 번역이 돼 있지만 영어성경은 이렇게 딱딱 끊어서 분명하게 성소로 나아간다는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가장 먼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A true heart 찬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삶을 산다는 건 찬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 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다 찬 마음 A true heart is in the full assurance of faith 믿음의 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듣기는 좋아요 그래 찬 마음을 가져 여러분 도대체 true heart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찬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말을 헬라오 표현으로 설명하면 여기서 pure 순수하다는 말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the pureness in Greek 그 말의 의미는요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찬 마음을 가졌다는 건 내 마음이 섞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 마음을 가지고 섞여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I'll tell you 하박국 3장을 보면요 이 상태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7, 1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부화가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한다 찬 마음 a true heart that is not mixed with anything pure 그 맛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only object of our worship becoming God God alone 하나님 한 번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의 상태잖아요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Oh, 하나님 I thank you God because you gave me so much money I thank you for that You know, 하박국은 그거 갖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없을지라도 Thank you God for giving me this health 건강 주셔서 감사 그거 아니에요 하박국이 유일하게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I thank God and rejoice because of you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분들은요 환경이나 주변 사람의 사람의 시선이 빼앗기거나 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해보다 보니까요 교회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You know, there are so many people when the big they attend the big church They attend so that they can increase their business 그러면 그 마음이 섞인 상태잖아요 나 교회 오는데 나 이 교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는데요 사회 속에서 우리 이민 사회에서 I come here for the social respect 직분자가 된다는 것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는 것 다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내가 존경받으려고 I am at the center of it that I become respected and older 그건 뭐예요? 섞인 마음이잖아요 찬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찬 마음으로 성소를 나간다는 건 섞이지 않은 상태인 것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건 자, 찬 마음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삶의 일상적인 건요 회개와 속죄하는 거죠 회개하는 삶 Life repenting Always before God 여러분 이 repenting하는 삶을 산다는 건 이제 attitude거든요 삶의 자세거든요 I admire Paul in 로맨 챕터 7 I strongly believe 그 바울이 로마스 7장에서 저는 그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며 자기 가슴을 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자기 가슴을 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백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로마스 8장에서는 There is no more condemnatio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는 뭐가 없다? 정제함이 없다 그 삶의 자신감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삶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교회에서 보나 바깥에서 나가서 사는 것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여러분 골로세에서 3장 기억하시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게 회개하는 삶 속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장부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You pay tax You pay tax You keep the law You keep the law Holyness은요 교회 안에서는 홀리한 척하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 홀리라이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늘 뭐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요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시니는 믿붙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걸 영어 성경은요 Confessio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You know what confession means, right? Come together fast to speak in Latin 그런데 헬라우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호몰록이에요 Say the same thing 진리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은 말을 내가 한다 I say the same thing what God said in the Bible in my life 그게 Confession이에요 그게 고백의 삶 믿는 도리를 굳건히 잡는 거예요 저는 70년대, 90년대에 유행한 이 지퍼 성경의 유감이 있어요 저는 이 지퍼 성경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퍼를 뜯어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지퍼 혹시 지퍼 성경 있는 분 있으세요? So they come open on Sunday 나갈 때 close the 지퍼 지퍼 닫고 다시는 안 열어요 주중에 그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지퍼 성경 있는 분이 다 집에 가서 지퍼 뛰어내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I have five more minutes to go Then why do we have to do this? 이것을 왜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19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누굴까요? 샤넬 백 못 듣는 여자가 불행한 여잔가요? 아니 뭐 좋은 차 삐까뻔쩍한 럭셔리 카 운전하지 못하는 여자가 불행한 여자일까요? 삐까뻔쩍한 맨션에서 사는 살지 못하는 여자가 불행한 여인일까요? 저는 I often think about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그 다이애나 비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올 때 she was so pretty she wore the best wardrobe she had all the 보석 근데 was she happy? I don't think she was happy 왜 그럴까요? 예 행복한 여인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뭐 그걸 자꾸 가방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오늘 이상한 가방 들고 온 분 있으면 아휴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 구약을 묵상하다가 구약을 묵상하다가 제가 고멜일 호세아의 고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멜을 단순히 어더터러스 음탕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호세아가 아무리 고멜한테 Honey, I love you 근데 그 말이 통했을까요? 저는 안 통했을 것 같아요 호세아가, 남편인 호세아가 아무리 I love you 그러면 고멜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잘한다 근데 여러분 고멜이 유일하게 남편된 호세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젤까요? 그건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위해서 죽어줄 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구약의 한계인 거예요 호세아 could not die for 고멜 고멜을 위해서 죽지 못했어요 근데 you know 우리 같은 죄인이에요 We are sinners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대요 You know, you and I have a better 호세아 Who is Jesus Christ who died for us? Why do we have to live life of worship? Because we are already loved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거념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Because we are loved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뉴라이프의 2기사역 이제 신지훈 목사님과 함께 열어갈 이 2기사역의 핵심이 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저는 이 뉴라이프 교회가 제가 If this is my last time to preach on to you my brothers and sisters and fathers and mothers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던지는 권면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삶 회개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사역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메리카노 하나님的 임재